흥보가 꺼내시..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막혀 대중 작은 떨어붙고 난 이 도로 서부 그러니까 삼살방이 오구방이요 오구방이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실 지배도 충신이 나고 7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삶도 얼음에 놀보 효제가 사는디 놀보는 이영이요 모르는 아우라 놀보라는 의미 본디 심술이 사나운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는 것이었다 대장군 방벌목 걷고 삼살방에 이사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투 받고 길가는 광에 양받이 울듯이 붙들었다 호박에다 지면은 내 여쩍고 소란이 보면 단가 짓고 거사 보면 소도적 구원 보면 짐도적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눈은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장 넣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 땀띠 띠고 앉은 뱅이는 대견 꽃살댕이는 돼지 파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해뱀 부인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박 놓고 공기절에다 마을 달리기 단절에다 물을 쳐놓고 이놈의 심사가 이런 놈이의 상강을 아느냐 보호하는 상강을 아느냐 이런 보아질 고고 호흡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이 세상 천지 이따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우린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긴들 알리가 있겄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과가리에서 몸을 내어 영하라 흥부야 너도 덜고 가는 놈이 경마를 손 놓고 서리 맞은 부래기 문중앙처럼 슬슬 달리는 꼴 보기 싫고 밤낮 내방 조진만 어여 자식새끼만 돼야지 물을 돋바나뜻 허고 날만 못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와서 살아봐라 흥부가의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아이고 형님 한번만 좀 썩하시오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니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이 엄동살려오는 풍경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오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백의 숙제 추려주옵던 주야 이 엄동살로 가오니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부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나가라 우원님 어느 형이라 가열로는 말씀이라고 한 것소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날이 오느라 이삿짐을 챙겨주고 놀부와 폐가 늘어섰소 고정님 갑니다 우리 안녕히 오시오 오느냐 잘 가거라 흥붙인데 불쩍 쉬면 울며 울며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매일 없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다 주묵심 평생을 더 잊고시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입고 나도 노지상 구하드 별을 굴레가 보흘 들니만 공부로 보신 세가 일조에 일조를 귀신 인들을 알겠느냐 영원도 마을아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해가 사자 흥인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예로산 이강경이 삼포주사업성에 도방에 가 사자 흔들 일인데 지구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니 경우를 모르니 따구만 맞고 흉채어 엉도가 사자 흥인 양바로 들이고 쉬어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살 흉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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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얼마나 된지 알겠지 이 소리가 이가 빡빡하고 되고 죽어버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죽어버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는 없어 재미는 없고 빡빡하고 어렵고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근데 장면님 배우는다 이렇게 배우는 봐야 왜냐면 뻑뻑한 것도 한번 해 와야지 맨날 녹녹한 것만 하면 소리에 된 맛을 물론 안 내려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해야 폭풍 늘어 자 그러면은 이 뒤를 요것을 어디가 부터 쫓게 안 된가 따라서 불러야 돼 뒤 안 되는 데를 내가 쫓게 해 주려고 뒤가 뒤가 형님 갑니다부터 해 그래 형님 갑니다 형님 갑니다면 너무 아픈디 중간에 자식들은 중간에 음을 쫓게 내립시다 응 음이 높아서 자 할게 그러죠 인사찜을 챙겨주고 놀보 앞에 가 늘어 수 시작 이삿짐을 챙겨주고 이삿짐을 챙겨주고 놀보 앞에 가 늘어 서서 형님 갑니다 다섯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형님 갑니다 부디 부디 안녕 이삿짐 부디 안녕 이삿짐 부디 안녕 이삿짐 여덟 흥부신색 불작시면 오냐 잘 가라 흥부신색 불작시면 울벼 울벼벼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울려 울려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 거 내 신세는 왜 이런 거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이것 내 것이 다툼 없이 이것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고의 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돋 있고 남어 쓰고 먹고 입고 남어 세상 부근 별을 내가 먹으던 이만은 세상 부근 별을 내가 먹으던 이만은 세상 부근 별을 세상 부근 별을 세상 부근 별을 세상 부근 별을 내가 보르던 인마는 내가 보르던 인마는 그러지 흥분 없는 신세가 흥분 없는 신세가 일조의 이리에게 일조의 이리에게 될 줄 알 일조의 이리에게 될 줄 알 시작 일조의 이리에게 될 줄 알 그 세상에 식임도 까먹네 이리에게 될 줄 알 시작 일조의 이리에게 될 줄 알 흥분 없는 신세가 일조의 이리에게 될 줄 알 흥분 없는 신세가 될 줄 알 흥분 없는 신세가 일조의 이리에게 될 줄 알 흥분 없는 신세가 될 줄 알 흥분 없는 신세가 될 줄 알 흥분 없는 신세가 흥분 없는 신세가 알 흥분 없는 신세가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산 전라도 난 지리산 전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해가 사자허니 산중해가 사자허니 산중해가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산이강경이 이런 산이강경이 이강경이 산포주 사법성이 산포주 사법성이 도방에 가 사자헌들 도방에 가 사자헌들 도방에 가 사자헌들 지구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허니 서울 가서 살자허니 죽음 사자 деньги 황 질 틗 따구만 맞고 따구만 맞고 웅청도가 웅청도가 사자하니 양반들이 꼭 쉬어서 양반들이 꼭 쉬어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듯 더우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듯 더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것을 오겠습니다. 삼양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공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겁나게. 삼양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삼양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삼양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